서원이는 일단 수학 선생님이고요 어릴 적에 트라우마,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뜻밖의 만남을 계기로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진짜 이따가는 제가 여기 밑에서 점프를 하면서 막 잡아 먹으려고 반쯤? 왜 자꾸? 제가 자장가 부릅니까? 귀찮냐? 아니 피곤할텐데 얼른 자라고 그 잘생긴 얼굴에 박수껏 생기면 어쩌라고 그래 안 나가? 아 빨리 좀 자라고 좀 안녕하세요 징성은 역할의 샤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스럽게 해서 진서원 역할을 맡은 차원혜입니다 서원이는 일단 수학 선생님이고요 어릴 적에 트라우마,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뜻밖의 만남을 계기로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진짜 이따가는 제가 밑에서 점프를 하면서 막 잡아 먹으려고 그리고 같은 경우에 따라서 아 teve 관계가 짭짚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